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변을 싸고 들깨를 훔쳐먹는 야만인들이라면서요? 제가 그러한 야만적인 한국인들의 면모를 직접 취재해 올게요. 여기 후진국 한국을 직접 취재해 오겠다는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반한 감정에 휩싸여 한국이 숨기고 있는 실체를 전부 까발려 버리겠다며 큰소리를 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던 그녀는 한국 도착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부파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제 조국인 태국보다도 좋아하곤 했는데요. 사실 이건 별로 놀랄 것도 없는 게 제 또래의 대부분의 태국 여자들은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게 인생의 숙원일 정도로 모두가 한국에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고 드디어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키도 크고 잘생긴 한국 남자가 아니었고 키도 작고 못생겼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다른 한국인들과는 달리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잘 씻지도 않고 다니곤 했거든요. 특히나 그의 이름은 자우로 이건 한국 이름도 아니었고 그는 한국어도 전혀 못했는데요. 자우는 자신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자신이 배울 언어를 택할 수 있고 요즘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자우가 약간 수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태국 남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모습에 약간의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저 한국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태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태국인들은 명확한 사유 없이 공항에서 추방당했으며 운좋게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마저 한국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구금당하는 등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의 이러한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엄청난 반환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거의 미쳐 있었던 태국인들은 이제 반환 시위를 하며 한국의 차별 행위에 대한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을 갈 바엔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가겠다며 한국 여행 불매운동까지 벌였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한국인 자우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차별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그래도 한국이 명확한 이유 없이 태국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경우 양쪽의 입장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자우는 한국인임에도 한국은 원래 동남아 국가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오만한 국가로 차별도 심각한 인종차별 국가라며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며 100% 태국의 편만을 들더라고요. 뭐 자우는 정말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처럼 무슨 일만 벌어졌다 하면 늘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그는 한국과 태국 간의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도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불법 복제판과 같다는 말을 하며 한국의 모든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유래됐거나 중국의 것을 훔친 것들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제가 한국 문화를 보고 신나할 때면 늘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모방할 뿐이다. 한국은 독창적인 문화가 없다라는 말을 하며 분위기를 싸해지게 만들곤 했죠. 또한 그는 케이팝 아이돌은 전부 가짜고 성형만 하고 진짜 재능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거나 한국 드라마는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불평하며 그들의 글로벌 매력을 일축하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케이팝은 사실 중국의 전통음악과 춤에서 비롯된 가짜고 한국 드라마도 중국 드라마에서 파생된 아류 문화이기 때문에 가짜국과 한국은 중국을 따라해놓고도 실패한 작품을 만드는 열등한 민족이라며 침을 튀어가며 비하를 이어나갔죠. 저는 그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인이 자국의 문화를 비하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는 태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자랑했거든요. 그럼에도 뜬금없는 중국을 가져다 붙이며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건 전혀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자오는 태국 내에서 너무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제품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며 분노하곤 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삼성과 LG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가전제품들은 태국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고 저희 집 또한 90% 이상의 가전제품들이 전부 한국산에 저는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오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특히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의 기술 지배력을 보고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는 늘 삼성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어차피 화웨이는 삼성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중국의 혁신이 진정한 강자라고 주장하며 태국 내의 한국산 제품들은 곧 중국산으로 전부 대체될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폰은 더 나은 중국 디자인을 모방한 값싼 제품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제 삼성 휴대폰을 부숴버리려고도 했는데요. 심지어 식당에서 삼성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으면 그는 주인 모르게 에어컨을 발로 강하게 찬다거나 한국산 TV를 보면 몰래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죠. 아무튼 그는 평소에도 한국인임에도 한국을 비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했고 이번 한국과 태국 관련 분쟁에도 기꺼이 태국의 편을 들더라고요. 뭐 저는 처음에 한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자우를 비롯한 다른 태국인들은 그런 저를 한국에 앞잡이 취급을 하며 제게 폭행까지 가하려고 했기에 그렇게 저는 그들을 따라 한국을 욕하며 시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는 저절로 한국이 싫어지면서 제가 도대체 그동안 차별국가 한국을 왜 좋아했나 싶어 그간의 한국사랑의 현타까지 느끼게 되었죠. 뭐 자우는 이때다 싶었는지 그런 제 한국에 대한 실증과 혐오의 불길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은 태국의 원숭이 보호구역에 몰래 들어가서 원숭이를 그물망으로 잡아서 몰래 훔쳐먹는다는 주장을 해왔고 심지어 한국은 개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미개한 국가며 태국처럼 길거리에 들깨들이 많은 국가는 한국인들에게 뷔페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해오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한국인 친구들이 태국에 방문하는 이유는 이러한 들깨들을 몰래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실제로 태국 내에는 의문의 동양인들이 들깨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뉴스들이 존재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은 전부 한국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이미지는 전부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원시인들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어버렸고 심지어 자오는 한국인들이 자꾸만 태국 길거리에서 대변을 봐서 태국이 오염되고 있다며 학을 떼곤 했기에 이제 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더 추락할 곳도 없을 정도로 처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자오와 함께 반환 시위에 참여하며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히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전세계 유일한 국가로 현재도 그때의 가난과 고난을 잊지 않고 태국 등의 어려운 국가들과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줬던 나라들에게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렇듯 한국의 의리 있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다 보니 저는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직접 한국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남의 말만 듣고 한국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제 인생 그 자체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보고 자랐고 사실상 자오와 만나게 된 것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을 남의 말만 무턱대고 믿고 혐오하게 되었으니 이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태국인인 저를 차별하고 이유 없이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면 그때 한국을 싫어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안 되더군요. 태국만 해도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고 한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폭행이나 차별을 가하는 중인데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오는 분명 한국인이라고 했으므로 저는 자오에게 한국에 대한 가이드를 요청하며 함께 한국에 가자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자오는 너무나도 수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는 한국 따위의 후진국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그런 나라에 간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거든요. 아니 저야 태국인이라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한국인인데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의 계속된 의심스러운 태도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만약 한국에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도 여기서 끝이라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오는 그제야 한국에 함께 따라가겠다며 꼬리를 내렸죠. 그렇게 저희의 한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이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약간의 기대감도 들었고 또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들었죠. 그러나 자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덜덜 떨며 극도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자오가 왜 그렇게 불안에 떨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 여권을 내미는 대신 별도의 비자서류와 함께 중국 여권을 내밀었거든요. 아니 한국인이라던 그가 도대체 어째서 중국 여권을 내미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저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태국 국적이므로 비자 없이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죠. 심지어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극도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추방당한다는 소문과는 달리 저는 한국인 직원의 친절만을 받으며 빠르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 내에 퍼져 있는 한국의 차별적인 서비스는 그저 과장된 헛소문일 뿐이었던 거고 저는 그저 정당한 사유로 한국에 대한 입국이 거절된 태국인들이 열등감 때문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나 한국에는 전자입국 심사와 안면인식 시스템 등 빠른 입국 심사를 돕는 최첨단 인프라가 즐비했기에 저는 별다른 줄도 서지 않고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열악한 인프라를 보이고 있는 태국 공항은 입국 심사를 완료하는 데만 반나절은 걸리지만 한국은 자오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진국처럼 보였죠. 그렇게 저는 마침내 자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오는 자신은 중국계 한국인이 맞지만 한국은 너무 후진국이라 얼마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화하게 되었다며 횡설수설을 했는데요. 저는 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그에게 갖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오는 다른 한국인들과는 달리 못생겼고 키도 작고 통 씻지를 않아 머리가 항상 기름져 있었는데요. 저는 살면서 이런 한국인을 본 적이 없고 아무래도 그의 전형적인 중국인의 겉모습처럼 그는 애초부터 중국인이 맞았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지 몰랐고 그때가 되면 자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거든요. 뭐 자오는 제가 그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믿었다고 생각하는지 옆에서 자꾸만 한국 공항은 형편없는 후진국 공항이고 이곳저곳에서 빗물이 새고 녹물이 떨어진다며 쫑알쫑알 한국을 욕해댔는데요. 하지만 그런 자오의 말과는 달리 한국 공항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 공항에는 여행자에게 여러 가지 길찾기와 안내를 해주는 AI 비서 로봇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봇은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었고 이건 태국에서는 공항은커녕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첨단 로봇이었기에 저는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욕하는 자오의 말은 전부 헛소리임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공항에는 청소를 하는 직원도 전혀 없었는데 한국 공항에는 로봇이 대신 청소를 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인력은 로봇으로 대체되어 있었기에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치 22세기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여정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거든요. 남은 시간이 적혀있는 스마트 신호 등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체계적인 대중교통, 태국 방콕의 부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거리는 상당히 깨끗했죠. 심지어 한국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야만적인 국가라는 자오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에는 비대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점에서 눈치챘을 분들도 계실테지만 저는 태국에서 꽤나 상류층에 속하는 부자인데요. 그런데 그런 저희 집에서도 엄두도 못 내는 비대가 한국에서는 무료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다니 이건 정말 양국의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쓰레기 하나 없는 길거리와 화장실에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한국을 본 저는 태국 길거리에서 대변을 싸는 동양인들은 절대로 한국인일 수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태국 길거리를 더럽히는 야만인들이 한국인들이 맞았다면 한국 길거리에는 정체불명의 검은색 덩어리들이 질비해 있어야 하고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는 한국인들에겐 공중화장실 자체가 의미가 없으므로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공중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조차 전혀 하지 않는 교양 있는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대변을 보는 천박한 행동을 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태국에서 길거리에 대변을 보는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자오는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동양인들을 볼 때마다 전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긴 했는데 가끔 보면 자오는 대변을 보는 동양인들과 정체불명의 대화를 나누곤 했거든요. 자오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중국어만 가능한데 어떻게 한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즉 중국인들이 태국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건데 자오는 전부 한국 탓으로 돌리며 한국을 욕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오가 정말로 한국인이었다면 중국인의 야만적인 행동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짓 따위는 절대로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동안 중국놈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도착했고 한국식 BBQ 식당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많고 많은 식당 중 BBQ 식당을 찾은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분명 자오는 한국식 BBQ는 전부 개고기로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뭐 실제로 자오는 BBQ 식당에 들어가려는 저를 보고 한국식 BBQ는 전부 개고기로 만들었고 태국에서 밀수해온 원숭이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의 실체를 직접 파악할 목적으로 이곳에 온 거였으므로 아무런 주저없이 곧바로 BBQ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오의 말을 믿고 한국인들을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오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 저는 자오의 말이 거짓말일 거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태국인인 저를 차별하는 한국인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모와 영어 억양부터 무조건 태국인인 저를 차별하는 한국인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인 직원은 따뜻함으로 저를 환대했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식 삼겹살을 먹는 방법을 소개해줬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용기를 얻었고 다소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고기들이 전부 개고기로 만들어졌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호탕하게 웃더니 이내 한국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국가라는 말을 건네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면 몰라도 먹을 것이 풍족해진 지금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이곳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고기들은 전부 돼지고기라고 말해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개고기는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만 먹는다고 했고 그래서 한국 내 중국인 밀집 구역에 가면 중국인들이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친절하게 위치까지 찍어줬는데요. 또한 그는 요즘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동물 권리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한국 이곳저곳에는 구조된 개를 분양해주는 시설도 존재하고 이런 시설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다며 자신도 유기견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오는 그러한 한국인의 말을 듣고도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아무런 반박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직원에게 자오는 중국계 한국인이고 자오가 한국 BBQ는 개고기로 만들어졌다고 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중국계 한국인이 대체 뭐냐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자오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는데요. 당연히 자오는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전혀 못 알아들었고 한국인 직원은 이를 보고 눈빛이 바뀌더니 이내 제게 귓속말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당신의 친구는 외관만 봐도 전형적인 중국인이고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인은 절대로 없다는 점에서 그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몹시 높아 보이네요. 한국인의 경우 해외 교민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중국계 한국인 따위의 용어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이 가짜 한국인에게 속은 모양이고 요즘 해외에서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국인인 척하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당신의 친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인으로 보이네요.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자오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오가 중국인이라고 확신한 지금 지금껏 수상했던 자오의 행동들이 전부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역시나 길거리의 대변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야생 원숭이와 들깨를 먹는 동양인들은 전부 중국인들이었고 자오는 중국인이라 항상 중국편만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식사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한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삼겹살과 상추쌈 그리고 비빔밥 김치는 상당히 조화로운 음식이었고 저는 한국의 맛있으면서도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요리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한 삼겹살 식당에서는 셀프 반찬 코너가 있어서 부족한 반찬은 언제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태국에서는 이렇듯 공개된 곳에 반찬을 놓으면 그 즉시 반찬을 죄다 담아서 훔쳐갈 게 뻔했음에도 한국은 이러한 놀라운 셀프 문화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용성한 음식 문화와 교양 있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이 원숭이 고기를 먹었다는 생각은 이제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고 심지어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둔 계곡이라는 개념조차 현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었기에 태국 뉴스에 나온 들개와 야생 원숭이를 훔쳐먹는 동양인들은 전부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 내 동양인 관광객들이라고 해봐야 전부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밖에 없고 현재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인들만 남았음에도 이러한 들개와 야생 원숭이 피해 사건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진정으로 야만적인 국가인 중국 출신인 주제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한국을 농락하며 모든 잘못을 덤터기 씌운 중국인 자오가 매우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를 벌레보듯 쳐다보고 말았죠. 그러자 자오는 자신의 진짜 국적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는지 이내 한국은 인종차별을 일삼는 형편없는 국가고 삼겹살은 사실 중국의 음식이므로 한국의 전통 음식인 개곡이나 판매하라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화제를 전환하며 자신이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 같았고 저는 그의 속보이는 행동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명 한국을 선진적이고 교양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태국인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오해였다면 좋겠지만 만약 한국이 의도적으로 태국인을 무시했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우가 난동을 부리니 고깃집 직원이 다가와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로써 확실해졌군요. 삼겹살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던데 이것도 전부 사실인 듯 보이네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인종차별 국가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약물범죄 및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악질적인 범죄에 연루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은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국 요건에 맞지 않는 태국인들을 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내쫓았을 뿐이죠. 즉, 한국은 아무리 태국이 말썽을 일으켜도 태국 국적자들에게 신사적인 대우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기 태국 국적의 여성분이 한국에 무사히 입국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신, 당신은 태국인이면서 왜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인과 함께 다니는 건가요? 당신도 한국 비하에 동참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태국인들이야말로 중국인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요? 현재 태국인들이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태국에서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거든요. 일단 태국 관광지에는 엄청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실상 태국의 관광산업은 중국의 소나기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태국 내에서 급증하는 범죄들은 전부 중국 갱단이 벌인 짓입니다. 태국에 치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안 중국인들은 태국에 침투해서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이권사업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런 중국인들의 만행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 건가요? 현재 수많은 태국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국인들은 자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중국인들을 욕할 자격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전부 태국의 잘못이었다니 저는 상황의 전말을 알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인들의 급증한 민폐지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국의 일반 시민들은 반한 감정만큼 반중정서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죠. 그런데 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짓을 하면서도 그저 피해자인 척을 하며 한국을 욕하고 있었다니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자오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중국을 욕했다간 한국을 전부 부숴버리겠다며 상까지 뒤엎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뭐 당연히 중국인 자오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기껏 관광을 와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런 야만적인 중국인을 벌레보듯 보면서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역시나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 진작 양쪽의 의견을 전부 듣지 않고 그저 군중심리와 중국인의 세뇌에 당해서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편을 들더라도 단순한 태국인들이 제 의견에 동조해 줄 리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답답한 만을 느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